오늘의 동화, 매화꽃을 좋아한 임금 옛날 옛적에 매화꽃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 살았습니다. 매화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앉아 노래를 부르면 그 울음소리가 듣기 좋다며 매화꽃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흰 매화꽃을 볼 때마다 기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흰 매화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에겐 매화꽃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섯 살 난 귀여운 공주였어요. 어느 이른 봄날 공주는 매화나무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꾀꼴 꾀꼴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공주는 꾀꼬리 노래 소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 꾀꼬리를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꾀꼬리를 잡으려고 매화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어요. 잠시 뒤 엄마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주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시숭드는 하녀가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녀가 헐레벌떡 뛰어가 공주를 안아 일으켰어요. 하마터면 하녀는 공주를 보고는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공주가 매화나무 가지에 한쪽 눈을 찔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녀는 급히 의원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상처가 어찌나 깊던지 공주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은 공주의 모습은 몹시 보기 흉했습니다. 임금님은 애꼬는 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금님은 왕궁 뒤뜰에 피어난 흰 매화꽃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매화꽃을 볼 때면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매화꽃을 바라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여봐라 저 매화나무를 당장 베어버려라.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 않자 매화꽃을 보면 치가 떨리는구나 지금 당장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나무를 몽땅 베어 없애도록 하라. 만약 단 한 그루라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벌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다른 꽃들의 부러움을 사던 매화꽃은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공주 눈을 찌른 게 아니었지만 매화꽃의 운명은 확 달라졌어요. 이때 평양성 안에 인자한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집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죽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의 딸 이와가 흰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선비는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매화나무를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까요. 하루는 선비가 딸을 불러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와야 안 되겠다. 저 매화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하자. 이와의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라님의 명령을 어기면 풀벌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우리 집 뒷들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라. 식구들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지만 매화꽃을 키우는 게 어찌 죄가 되나요? 그건 내 말이 옳구나. 하지만 백성이 임금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인 걸 우리가 어쩌겠느냐. 아버님, 저는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계속 매화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임금님의 뜻이라지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뒷들에 있는 매화꽃을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보아요. 이와의 마음이 하도 간절하여 선비는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평양성 사람들은 물론 급기야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노발대발 했습니다. 뭐야, 평양성에 사는 선비의 집에서 아직껏 흰 매화꽃을 키우고 있다고.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가 다가왔습니다. 마마, 어찌할까요?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평양성에 사는 선비와 그 식구들을 몽땅 잡거라. 어명을 너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왕궁에서는 급히 군사들을 평양성에 사는 선비 집으로 보냈습니다. 군사들은 말을 달려 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때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매화나무에 흰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때였어요.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선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군사들이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아직껏 매화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다니. 상간마마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럴 수가 있나. 선비 곁에 있던 이완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때마침 석양빛을 받은 매화나무는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매화나무를 쳐다보던 이와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매화나무는 소녀가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흰 매화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 붉은 매화가 피는 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 흰 매화나무를 없애라 하셨지 붉은 꽃 피는 홍 매화를 없애라고 하진 않은 걸로 아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군사 대장이 두 눈에 부릅뜨며 우리나라의 홍 매화가 핀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거짓말을 하려드느냐.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화가 당차게 나오자 군사 대장도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피는 이른 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온 식구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꽃이 필 때를 기다렸다가 이 처녀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 어느덧 봄기운이 매서운 북서풍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었고 매화나무에 점점이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이화는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내가 잘못하여 졸지에 온 식구가 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서럽지 않아. 하지만 죄 없는 부모님마저 죽음을 당한다면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와는 밤마다 매화나무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되 놀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매화나무야 제발 우리 식구들을 위해 흰 꽃을 피우지 말고 붉은 꽃을 피우려무나. 이와는 밤이 깊도록 매화나무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지요. 생각하다 못해 이와는 자기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피를 매화나무 꽃망울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답니다. 밤이 되면 이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화나무 꽃망울은 이와의 붉은 피를 머금으며 나날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날마다 피를 흘려 자기 몸이 몰라보게 야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내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쯤 이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와가 죽고 사흘 뒤 매화나무는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왕궁에서 나온 군사들은 그 꽃망울을 보고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 매화꽃이 앙증맞게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앞다투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매화나무에 붉은 꽃이 피어난 건 처음 봐. 전혀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군. 선비는 이와의 영혼이 흰 매화꽃을 붉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잠시 잊고 선비가 말했어요. 자, 보시오. 분명히 흰 매화꽃이 아니라 붉은 매화꽃이 비어나지 않았소. 내 딸이 말한 대로 홍매화가 비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소. 그 때문에 내 딸아이는 시름에 겨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거요. 그러면서 선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와야, 이 붉은 매화꽃이 내 눈에도 보이느냐. 선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얼룩졌습니다. 이와의 말대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난 것은 기쁨이었고 이와가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온 나라에 있는 흰 매화꽃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 이와는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을 텐데.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우리나라 땅에는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의 영혼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홍매화는 몇 년 사이에 이골 저골로 활활 퍼져 나갔답니다. 오늘의 동아, 금보다 귀한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재산이 불어나는 신기한 금덩이가 있었어요. 모두들 그 부자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금덩이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덩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은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현명한 것인지 부자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들은 장차 부모를 모시고 조상들의 제사도 지내야 하니 그런 생각을 나면 큰 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형을 위하고 아우를 돌보자면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나이가 어림으로 부모가 죽게 되면 제일 가여우니까 그에게도 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부자는 자나깨나 그 금덩이 생각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묘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부자는 곧 금덩이를 들고 금을 파는 가게로 가서 무게나 모양이 똑같이 새 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먼저 큰 아들을 다른 아들들 모르게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안 종손인 내가 갖는 게 나을 것 같아 금덩이를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결코 동생들에게 말하지 말거라. 예,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위로는 형을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을 위하자면 내가 넉넉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꼭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자는 이번엔 막내 아들을 몰래 불렀어요. 막내야, 이 금덩이는 네가 가져라. 내가 죽으면 네가 제일 불쌍하게 될 테니 이거라도 있어야 의지가 되지 않겠느냐. 대신 내가 죽을 때까진 절대로 형들에게 말을 하지 말아라. 이 애비의 말을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덩이 세 개를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주고 부자는 마음이 후련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부자가 과연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물려주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야 물론 그 아들에게 주었겠지. 종손에다 맞상 주니 말이야.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그 아들은 첫 아들이라 사랑하고 막내 아들은 어리다고 사랑하지만 자칫 둘째 아들은 허술하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래서 그 부자도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갔을지도 모르지. 난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막내가 가장 불쌍하게 되니 그 점을 생각해서 틀림없이 막내 아들에게 금덩이를 주었을 거야.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새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큰 아들이 동생들 앞에 금덩이를 내보이더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것 좀 보아라. 아버님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셨단다. 아마 나를 제일 사랑하신 모양이야. 그러자 둘째와 막내도 각자 자기가 받은 금덩이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내게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삼형제에게 다 주신 거 아니야? 금덩이는 분명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삼형제는 서로의 금덩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 개 다 무게나 모양이 똑같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각자 자기 것이 진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몰래 부르시더니 이 금덩이를 주셨어. 그러고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진짜고 너희들이 가진 건 가짤 거야. 둘째와 막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내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 내게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가릴 수 없어. 세 아들은 생각다 못해 사또에게 세 개의 금덩이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또도 얼른 판결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무슨 깊은 뜻이 있어 세 아들에게 각각 금덩이를 똑같이 준 듯 했으나 아무래도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는 마침내 그들 아버지의 깊은 뜻을 미루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말했지요. 너희 세 형제 가운데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될 것이니 오늘부터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러면 저절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이 아닌가. 이리하여 세 형제는 그날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세 형제는 모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똑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띄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지요. 너희 삼 형제가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 부자가 된 게 그 증거 아니겠느냐. 세 아들은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 금덩이 때문에 다툴 것을 염려하여 미리 세 덩이로 나누셨던 모양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이 진짜임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절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신 듯하다. 자, 아버지의 큰 사랑과 깊은 뜻을 이제는 알겠느냐. 10년 전 너희들이 내게 판결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이미 너희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 판결을 10년 뒤로 미룬 것이다. 내 추측과 너희 아버지의 생각이 맞아떨어져 너희 삼 형제는 모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앞으로 다투지 말고 서로 의족해 지내며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여라. 세 형제는 사또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힘주어 잡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대추가 열리는 절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성군 남양반도라는 서해 바닷가 마을에 홍당각시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어요. 그 홍당각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먼 이웃나라 중국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해 바다에서는 못된 중국 뱃사람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 뱃사람들은 우리나라 가난한 집에 예쁜 처녀들을 골라 돈을 적게 주고 사가기도 하고 뜻대로 살 수 없는 처녀들은 몰래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그런 일이 없도록 요청했으나 중국 황제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었어요. 중국 뱃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 놓고 여자들을 사가고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홍당각시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 중국 황제는 마침 황우를 잃고 새로운 예쁜 황우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옳지. 그처럼 예쁜 여자라면 우리나라 황제에게 바쳐 큰 상을 받아야겠다. 중국 뱃사람은 남양반도 홍당각시네 집으로 홍당각시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나 홍당각시 집에서는 여기저기 혼산말이 많이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홍당각시를 팔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팔려고 하지 않았지요. 하루는 중국 뱃사람들이 몰래 홍당각시를 강제로 납치해 갔습니다. 홍당각시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힘센 뱃사람 여럿이서 붙들어가니 꼼짝 못하고 그만 중국 배에 실리고 말았어요. 배가 막 중국으로 떠나려 하자 홍당각시는 한 뱃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닌 밤중에 나를 붙잡아가니 원통하기 짝이 없소. 그러나 더 이상 반항하지 않을 테니 나의 소청을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아가씨가 우리말대로 중국으로 가기만 하면 아가씨는 황실에서 호강을 하며 살게 될 것이오.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다니 참 잘 생각했소. 그래 무슨 청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나의 청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추 서말과 하얀 모래 서말만 가져다 이 배에 실어주시오. 아 그런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겠소.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달라는 이유가 뭐요? 중국으로 붙들려가는 몸이 되었지만 나는 엄연히 조선 사람이오. 중국으로 가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 땅인 모래를 깔고 앉아서 중국에 가려는 것이오. 그렇게라도 나는 우리 조선 여자의 절개를 지킬 것이오. 그러니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다 주시오. 중국 뱃사람들은 홍당각씨의 말을 감탄하여 대추 서말과 모래 서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당각씨는 그날부터 중국 뱃사람들이 주는 음식은 하나도 먹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대추만 먹었습니다. 폭신하고 따뜻한 방석을 주어도 굳이 모래 위에만 앉았지요. 뱃사람들은 그러다 홍당각씨가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게 될까봐 계속 음식을 권했지만 홍당각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굶어죽게 될까봐 걱정들을 하는 모양인데 이 대추를 먹는 한 안심하시오.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소. 또 다른 조선 여자들을 나처럼 또 잡아갈 게 아니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나를 중국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상을 받으시오. 홍당각씨는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뱃사람들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홍당각씨를 황제에게 바쳤지요. 대추만 먹어 몸이 무척 여위였지만 홍당각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뱃사람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뱃사람들은 홍당각씨에게 고맙다고 큰절을 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홍당각씨는 그날부터 호화로운 궁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나 홍당각씨는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비단방석을 주어도 모래 위에만 앉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대추 외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홍당각씨에게 어서 마음을 돌려 황후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홍당각씨는 모래 위에 앉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해도 안 되고 위협을 해도 안 되었어요. 나중에는 황제가 애원까지 했지만 홍당각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미인이라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에는 예쁜 황후감이 많을 것이오니 황제께서는 저를 그만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홍당각씨는 황후가 될 것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대추만 먹으며 절개를 지키는 홍당각씨는 더욱 여위어 같지요. 그러자 황제는 홍당각씨에게 황후가 되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음식이라도 먹으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홍당각씨는 궁궐의 온갖 징귀한 음식에는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죽기로 각오한 몸입니다. 중국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목숨을 이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홍당각씨는 점점 대추씨처럼 말라갔고 가져간 대추가 다 떨어지자 아무 음식도 먹지 않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매우 슬퍼하며 한탄을 했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을 그랬구나. 행여나 마음을 돌릴까 하고 붙들어 두었다가 기어이 홍당각씨를 죽게 하고 말았구나. 황제는 몹시 슬퍼하며 죽은 홍당각씨를 후하게 장사진해 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선에 가서 여자들을 잡아오는 일을 금하도록 하라. 과인이 홍당각씨의 절개에 심히 감탄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밤황제의 눈앞에 호련히 홍당각씨가 나타났습니다. 홍당각씨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히 뜨려 있었어요. 홍당각씨, 어인일로 나타났는가? 왜 그런 슬픈 얼굴을 하는가? 내 장사를 후히 지내주었건만. 무슨 서운한 일이라도 있는가? 있다면 어서 말해보라. 황제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무덤과 비석이 있어도 여기는 저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죽어서나마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중국까지 와서 죽은 것은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없도록 황제께서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이제 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만 다시 조국으로 보내주신다면 아무런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대로 여기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느냐? 나는 그대의 무덤을 보면서 그대 생각을 하고 또 조선여자의 절개를 널리 알리고 싶구나.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제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으로 꼭 가야만 합니다. 만일 황제께서 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밤마다 나타나서 황제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황제께서는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꼭 가야만 하겠다면 보내주마.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무덤을 파서 이미 썩은 시체를 관에 넣어 보내달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흉한 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육신은 그냥 두고 제 영혼만 배에 태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배에 태워 보낸단 말이냐? 제 영혼은 제가 가져온 대추와 모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먹고 남긴 대추씨를 모아서 제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제가 잡혀왔던 바닷가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만일 저를 사랑하신다면 바닷가에 저를 짓고 그 마당에 대추씨를 심어 제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영혼이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제 영혼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있고 꿈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아, 저런 홍당각씨가 왜 우리 중국에는 없을까?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도 예쁜 여인이 황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중국 황제는 홍당각씨가 남긴 대추씨를 모아 홍당각씨가 깔고 앉았던 모래에 묻어 절을 지을 만한 돈과 함께 우리나라 그 바닷가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양반도 서산면의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죽은 홍당각씨의 절개를 기념하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홍범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홍범사 마당에는 아직도 대추나무가 많이 있어서 해마다 대추가 서말씩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꽃무덤 이야기 옛날에 꽃매 마을이라 불리는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삶 및 외딴 집에 이씨라고 하는 호라비 한 사람이 꽃심이라고 하는 딸 하나와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마누라도 없이 어린 딸만 데리고 쓸쓸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선녀와 결혼을 했었다니까 지금은 외로워도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었겠지 그래 참 선녀하고 결혼을 했었다니까 그런데 선녀하고 결혼했었다는 게 사실일까? 불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난리 있나 선녀하고 결혼을 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게 됐겠지 사실 호라비 이씨는 하는 일 하나하나부터 연애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의 부모가 마을에 있는 처녀를 골라 장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씨는 그것을 마다하고 집을 휙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소식이 없기로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선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10년 만에 멋진 장부가 되어 돌아왔고 게다가 혼자도 아니고 천하의 둘도 없을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바람덩어리 같았던 사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다니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가 분명히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몇 사람한테서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여자가 선녀라는 게 틀림이 없는가 봐. 그 여자가 오고부터 집 둘레에다 옷에 화초를 심어두는 것 하며 한시도 음악 소리가 끊을 새가 없는 일까지 한 가지도 신비하지 않은 일이 없단 말이야. 선녀하고 결혼을 해서 한다니 참으로 옛날 얘기 같은 이야기군. 그런데 그렇듯 행복해 보이던 그 꽃집에서 어느 날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듣고 마을 사람 며칠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딸아이가 우는 것도 내버려 두고서 자네까지 같이 울고 있는 건가? 가버렸어. 가버리다니 누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 마누라가 귀엽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서야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아내가 선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어린 딸을 보둥켜 안고서 날마다 술로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고서 술에 취해서는 마누라를 부르다가 끝내 병에 들어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 꽃심이의 나이가 이미 열여섯 살이 되었고 저의 어머니를 닮아서 얼굴이 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심이를 탐내어 중매를 서겠다는 매파들이 하루도 찾아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꽃심 전여의 얼굴은 저렇게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쏙 빼놓은 것 같이 닮았단 말일까? 내가 말한 집 총각은 인물도 잘 났으려니와 이 집이 고을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니까 꼭 놓치지 말도록 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꽃심이는 일편단심 오직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할 뿐이었지요. 그런 결혼사 같은 일에는 마음이 끌려갈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지극했던 효심도 소용없이 아버지 이씨는 임종을 느꼈던지 꽃심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먼저 가 있는 내 어미가 부르고 있으니 안 갈 수도 없는 형편이구나. 내가 각오 없더라도 부디 너는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서 한평생을 복되게 살도록 해라. 그런데 꼭 한 가지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에게 알려둬야 할 일이 있다. 아버지 이 어린 저를 혼자 남겨놓으시고 아버지만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제발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이 약이나 드세요.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게 됐으니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어서 내 눈이 감겨지기 전에 너의 어머니 이 약이나 들어둬라. 그러면서 이 씨는 자기와 보인과의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너의 어머니가 선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이란다. 너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꽃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절벽 끝에 피어있는 어떤 이름 모를 꽃을 꺾으려 했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겠니. 절벽 아래엔 바닷물이 입에 벌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절벽 아래에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었던 내가 건져주었단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겹쳐진 불행인지 가까스로 너의 어머니를 배 안에다가 올려놓고 무트로 나가려고 하는 반인데 너의 어머니의 고운 얼굴에 홀딱 마음을 빼앗긴 배의 선장이 너의 어머니를 강제로 차지하려는 게 아니겠니. 그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난 주먹으로 그 선장을 때려눕혀 바다에다 풍덩 던져버리고선 무트로 도망을 쳐 올라왔다. 너의 어머니는 날더러 고맙다면서 무소히 감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늘나라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 여쭈었단다. 그랬더니 나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 1년만 지상에서 같이 살다가 돌아오라고. 내려보낸 것이지. 그렇지만 어머니도 너무 야속하군요. 이 어린 저를 떼어놓고서 1년만에 혼자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니. 그렇지만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으니 야속하다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니. 그 대신 너를 자기만큼 얼굴이 아름답도록 낳아준 일이 고맙지. 이러고 있는 동안에 꼬시미에게는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변악도 같이 부임을 하자마자 꼬시미의 얼굴이 아름답단 말만 듣고 꼬시미를 자기의 옆에 와 있으라는 사토가 나타난 것입니다. 신보가 고약한 세원님은 꼬시미가 어떤 말로 거절을 하려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들으려 하질 않고 하는 짓도 꼭 춘향전의 변사토 같이 꼬시미를 광가에 불러다가 매를 쳤습니다. 내 인연 사토가 불러서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따르기만 할 일이지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거역을 하는 거냐 그러나 대쪽같이 마음이 굳은 꼬시미는 원님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지요. 나라님의 나라님의 사또를 이 고울로 내려보냈을 땐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 내려보내셨지 이렇게 무제한 백성을 끌어다가 매를 치라 내려보내셨겠소.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주시오. 아니 내가 수많은 계집들을 보아왔지만 저토록 독한 계집은 처음이로구나. 네가 그리 독하게 내 명령을 안 듣고 죽기를 원하거든 랑 시원하게 한번 죽어봐라. 대청에서 아래로 뛰어내려온 원님은 포졸들이 들고 서있는 칼을 빼앗아 꽃시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하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 관원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꽃시미의 목에서 새빨간 피가 뿜어 나오고 있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꽃시미의 시체가 없어져 그 자리엔 빨간 피자국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해서 금방까지 있었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피자국만 남아있단 말이냐 신기한 일에 놀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원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며 입으로 새빨간 핏줄기를 뿜었습니다. 아니 사또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포즐들이 원님을 안아 일으켰을 때 원님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꽃시미 아버지 이씨가 딸 아이의 소식을 듣고 놀라서 꽃시마 소리를 지르며 동원 앞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씨는 자기의 몸이 성치 않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딸을 걱정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딸은 형체도 없고 하늘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부류한 이 소녀는 어머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먼저 떠나갑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새빨간 꽃송이들이 빛처럼 날아 내려왔습니다. 꽃시마 이 아비를 두고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다니 빛처럼 내리고 있는 이 꽃들이 너의 혼이란 말이냐 내가 처음 너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너의 어머니는 머리에 이런 꽃을 꽂고 있었지 그리고 우리 집 화단에 심어놓았던 꽃들 중에도 이런 꽃이 많이 섞여있었다. 이씨는 그 꽃송이들을 모아다가 집 옆에 묵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땅 위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씨가 딸의 홈백인 꽃송이들을 묻은 꽃무덤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꽃무덤을 꽃매라 했고 그 무덤이 있는 마을 이름을 새로이 꽃매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원님을 이긴 아내 옛날 옛날에 건달같은 서울 사람 하나가 어찌어찌해서 어느 골 원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님이면서도 나란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루종일 엉뚱한 생각만 했답니다. 특히 아랫사람인 이방의 아내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내를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원님이 된 첫날부터 말입니다. 이방 전에 마누라가 예쁘다던데 뭐 예쁠 것 까지야? 이방은 여러 원님을 겪어보았지만 이런 원님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따위 원님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지요. 겨우 이방 자리에 있는 자네 같은 사람한테 예쁜 마누라는 어울리지 않아 원님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저랑 벌써 10년을 살았는데요. 10년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안 어울리는 것은 안 어울리는 거야. 집신도 제대로 짝을 찾아 신어야 머시거늘 마누라야 더 말해 뭐하겠나. 하지만 내가 그냥 무턱대고 자네 마누라를 내놓으라는 건 아닐세. 이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님이라지만 10년씩이나 같이 산 아내를 내놓으라니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자네랑 나랑 내기를 하세. 그래서 내가 이기면 자네가 마누라를 내게 내놓고 내가 지면 내 재산을 다 건네 줌세. 어떤가 한 번 할 만한 내기 아닌가 물론 문제는 내가 내겠네. 이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하는 말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지요. 원님 앞을 물러나와 집에 가자마자 이방은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원님에게 뭐라고 대꾸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밉기만 했습니다.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이방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보자 이방은 더욱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눈물만 주르륵 흘렸지요. 왜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세요? 이방은 자신에게 힘이 없어 원님이 아내를 넘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난 아내는 너털 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뭐 그까진 이래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세요. 호박이 덩쿨채 굴러들어온 일인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오. 어쩔 땐 원님이 상감보다 더 무서운 세상이잖소. 상감 아니라 상감 하래비보다 더 무서운 원님이라도 난 겁 안 나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겁이 나겠지만 이 방은 아내가 거침없이 말하는 게 더 겁이 났습니다. 여보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들으려면 들으라지요. 상감이 원님을 내려보낼 때 남의 부인 빼앗으라고 내려보냈답디깍. 그러니 원님도 내놓고는 함부로 못할 것이오. 아무튼 당신은 한 사흘 잠이나 푹 자두시오. 내가 달아서 할 테니까. 이 방은 걱정반 안심반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내가 하는 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지요. 내기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자 이 방 대신 아내가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방이 오지 않고 자네가 이 방의 아내를 보자 원님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티를 못 내고 짐짓 점잖은 척했지요. 이 방하고 중요한 내기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하고 약속한 내기를 자네가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 하지요. 이 방의 아내는 덤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해서 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 왔겠구먼. 알다 마다요. 남편이 지면 제가 원님의 아내가 되고 원님께서 지면 재산을 다 내놓기로 했다면서요. 이 방의 아내는 원님의 말이 몹시 언짢았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고 대꾸 했습니다. 원님은 속으로 좋아서 얼른 내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방 멍청한 놈 내 마누라는 오늘 저녁부터 내 마누라가 될 거다. 마침내 원님이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는 하루에 몇 일을 가는 고 이 방 의 아내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하루에 딱 80일을 가더구만요. 80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지? 사실 원님도 해가 하루에 몇 일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언제 재본 일이 있어야지요. 이 방 방의 아내는 눈을 깜빡거리며 차분하게 대답 했습니다. 제가 친정 나들이를 할라치면 새벽에 막 해가 뜰 무렵에 집을 나서서 걷기 시작 하지요. 그래서 해가 서산으로 막 집을 지어 들어갈 때쯤 되어야 친정에 도착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친정 집 거리가 딱 80리 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에 80리를 가는 줄 알지요? 원님은 당황 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냈지요. 자네 집 마당에 커다란 배나무가 있다지. 그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모두 앉으면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을까? 이 방의 아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싱거워서 였지요. 새로운 원님이 그 배나무를 언제 보기나 했겠어요? 가지마다 참새가 모두 내려앉으면 정확하게 150마리입니다. 원님은 이 방의 아내가 거침없이 대답하자 얼떨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 물었지요. 어째서 딱 150마리라고 잘라 말하는가. 자네가 그 참새를 일일이 세워본 것은 아닐 텐데. 그야 그야 그렇지요. 하지만 작년에 한 가지도 빼지 않고 가지마다 배가 열렸을 때 모두 150개였지요. 제가 그 배를 정확하게 세워봤기 때문에 참새 마리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벌써 두 문제를 다 이 방의 아내가 맞춰서 이겨버렸으니까요. 원님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문제를 냈지요. 이번 문제는 좀 맞추기가 힘들게요. 그러면서 엉거주춤하게 쭈그려 앉는 겁니다. 이 방의 아내는 원님이 하는 짓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서 잠시 후 앉을 것 같은가 설 것 같은가 이 방의 아내는 하마터면 소리를 내며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원님 하는 짓이 떼쓰는 걸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 설 생각이었다고 할 것이고 설 거라고 하면 앉을 거라고 할 게 아닌가요? 처음에 생각한 대로 원님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아내는 꾀를 냈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원님은 이 방의 아내가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요. 원님 제가 잠시 웃을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나갈 때 곧장 걸어 나갈 것 같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갈 것 같습니까? 먼저 그 문제에 대해 답을 해 주십시오. 원님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머리로는 그걸 마칠 수가 없었지요. 원님이 머뭇거리자 이방의 아내가 쇠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문제를 내신 원님께서도 못 마칠 문제입니다. 원님도 지금 당장 앉을지 설지 결정을 못하셨잖아요. 자 이번 내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원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방의 아내한테 재산 목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원님은 괜한 욕심을 부려서 본전도 못 찾은 겁니다. 오늘의 동아 천년목은 여우 동생 옛날 옛날 한편 고을에 함씨라는 큰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밭도 많았지만 특히 소와 말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 부자 말 부자라고 하면 곧 함씨를 말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는 슬아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지만 딸이 하나도 없는 걸 늘 아쉬워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구 삼신할먼도 무심하지 왜 내게 딸 자식 하나를 점지해 주지 않을까 인간에게 아이 점지해 주는 일을 맡고 있는 삼신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발끝 냈습니다. 아들을 삼형제나 점지해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욕심으로 또 딸까지 욕심을 낸단 말이냐 좋다 니가 그만큼 딸 낳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딸 하나를 점지해 줄 테니 어떤 일이 있는가 좋아해 봐라 과연 한부자는 아들 삼형제 끝에 공주같이 귀여운 딸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길렀으니 손안에 복 인들 그보다 더 소중했을까요 인물이 뛰어나게 잘나고 머리까지 영리했기 때문에 이웃사람들까지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저 소부자 말부자인 함신에는 복도만 취 모야 투실 투실한 아들 삼형제만 해도 대단한데 그 위에다 달덩이 같은 딸까지 낳았으니 무슨 발자가 그런 발자가 있는 간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해서 지나가다가도 그 딸 아이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머리 한번 안 쓰다 덤어주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딸 아이의 나이가 여섯 살이 되었는데 이상한 일은 그 해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자주자주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많은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있곤 했습니다. 이렇다 할 병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부상을 입고서 그런 것도 아니었지요. 너무도 궁금했던 한보자는 집에서 부리고 있는 머샘들을 불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소가 매일 한 마리씩 죽어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저희들로선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삼시세때 죽도 잘 끓여주고 털 솔질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한 마리씩 덕덕 넘어지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엔 여정대를 불렀습니다. 밤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어서 넘어지곤 하니 무슨 까닭인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여물통 청소도 자주 하고 구정물도 때를 거르지 않고 잘 갖다주곤 했는데 그렇게 죽는 까닭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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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것은 한부자였습니다. 여정을 시켜 콩을 한 반대쯤 볶은 뒤 큰아들을 불러 그 콩을 내주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 콩을 어쩌라는 것입니까 심심할 때 그것을 한낱한낱 깨물어 먹으면 잠이 오지 않겠지 실은 밤에 자지 말고 네가 외양간에 들어가 뭐 때문에 속아 죽는지 지켜보란 말이다 예 큰아들은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어둡기를 기다려 외양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는 가끔 콧방귀를 핑핑 끼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졸음을 참으려고 큰아들은 콩을 하나씩 입안에 넣어가면서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깊었는데 어디서 쪼각 쪼각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발자국 소리는 외양간을 향해 커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소가 죽어가는 까닭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데 외양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의 누이 동생 이었어요. 큰아들은 너무도 놀랐지만 꾹 참고 누이 동생이 어쩌는가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서슴없이 소의 입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간을 내어 맛있게 먹고는 입을 쓱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소름이 오싹 끼쳐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여동생이 여동생이 마귀인가 다음날 본대로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버지 한보자는 벌겋게 성을 내면서 큰아들을 꼬지졌습니다. 이런 망측한 놈이 세상에 또 있느냐 이놈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노이동생을 모함에 죽이려고 그러는 게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딸아이를 너무 귀여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 놈이 샘을 내 그러는 게거니 한보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쯤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큰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보자는 둘째 아들에게도 볶음콩을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큰형이란 놈은 망령이 들었거나 졸다가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니 너는 졸지 말고 소가 어째서 죽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라.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버지 한보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는 간밤에 자세히 보았겠구나. 그래 소를 죽게 한 게 귀신이더냐. 아버지 그런데 그 소를 죽게 한 건 귀신도 아닌 우리 집 누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한밤에 제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오더니 쪼작쪼작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뒤도 안 돌아본 채 외양관으로 들어오고 그리고는 숨소리를 죽이고서 가만히 있으려니 글쎄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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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축이 연달아 죽고 이제는 자식 놈들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더니 큰 몽둥이를 들고 나와 두 아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놈들 보기 싫다. 이 몽둥이에 맞아 죽기 전에 빨리 이 집을 나가거라. 이렇게 되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 정차없이 놀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부자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본심을 가지고 있을 테지. 오늘 밤엔 이 볶은 콩을 먹으면서 외양간을 지켜보도록 해라. 아버지 뭐가 소를 죽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둡길을 기다려서 외양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형이나 둘째 형이 본 것과 다를 까닭이 없었지요. 바른대로 말을 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막내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 형과 같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지켜보고 있었더니 두 형이 말하던 것하고는 사실이 달랐습니다. 오냐, 어떻게 다르더냐? 누이 동생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 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막내의 등을 툭툭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야말로 내 아들이로구나. 내 형놈들은 멀쩡한 너의 누이 동생을 모함했다가 쫓겨나기만 한 게지. 한편 집을 쫓겨난 두 아들은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던 끝에 산으로 올라갔다가 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더니 도사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해 주었어요. 일이 매우 딱하게 됐구나. 그렇지만 지금은 하는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공부나 하도록 해라. 그래서 몇 해를 도사와 함께 지내다가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도사는 병 세 개를 주면서 이런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 하얀 물이 든 병은 가시병, 이 붉은 물이 든 병은 불병, 이 바람물이 든 병은 바다 병이니 위급한 때에 쓰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그리던 집을 찾아가 보니 살던 사람들도 없고 빈집만 잡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두 형세가 방문을 열어보는데 어디서 누이 동생이 나타나며 반겼어요. 두 오라버니는 그동안 어딜 가 있다가 이제야 돌아오셔요. 어디에 좀 있다가 온다만 그동안의 집이 많이 달라져 있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셋째 오빠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누이 동생의 눈을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듯 새빨게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을 다 잡아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목이 마르니 물 한 그릇을 떠오라 하고서 그동안의 두 형제는 도망을 쳤습니다. 어물어물하고 있었다간 자기네들마저 잡아먹히고 말 것이 때문입니다. 내가 네 두 놈을 잡아먹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놓아줄 줄 아느냐? 누이 동생이 추격해오자 두 형제는 붙들리려는 찰나에 가시병을 던지고 불병을 던지고 바다병을 던져서 누이 동생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고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이란 산신님이 화를 내어 한부자네 집에 일부러 태어나게 했던 천년묵은 여우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흑산 장수 돌산 장수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 근처에 돌산이라고 불리는 산과 흑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두 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 게다가 무서운 산적들까지 들끓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흑산에 흑산 장수라는 장수가 살고 돌산에 돌산 장수라는 장수가 산 뒤로부터는 그런 일들이 적게 되었지요.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 장수가 열성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장수는 다같이 홀압이었어요. 그래서 적적한 두 장수는 남달리 사이가 좋아 밤마다 서로 찾아보며 오장을 나누었답니다. 여보게 흑산 장수 저녁밥이나 지어먹고 있는가? 돌산 장수 친구 어서 오게나? 그래 오늘 낮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가? 조근 한 명이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 위경에 빠져 있는 걸 구해줬지. 그 놈의 전박이 호랑이란 놈 심심하면 나타나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방에 불을 많이 떼서 후끈후끈하다만 방만 뜨거워서 뭘 해? 저자라도 있어야 심심하질 않지. 자네도 나하고 똑같은 신세이면서 남의 말 할 곳 없잖아. 하느님의 심사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어떤 사내에게는 여자를 둘씩 셋씩 정해주고 우리같이 무지렁한 사내한테는 그 흔한 여자를 한 명도 선택해 주질 않으니 말이야. 정말 두 친구끼리라도 서로들 간에 위로를 해 주지 않는다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착한 일하는 사람에겐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지만 날마다 행인들과 초군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착한 두 사람에게는 하늘도 본채만채하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돌산장수가 흑산장수 친구의 집을 나서자 한낮같이 밝은 달빛이 그를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돌산장수 친구 조심해 가게나. 흑산장수 친구 내일 밤에 또 만나도록 편안히 자게나. 숲속 길로 들어서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근처에서 캥캥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당하는 일이라 그런 짐승 소리 따위엔 그런 소릴 들었던가 말았던가 하고 흘려버리는 그들 장수였어요. 돌산장수가 다시 달빛이 사이사이로 비치는 고개 턱을 오르는 순간 어디서 다급해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짐승이 왜 이리 사람을 몰라보고서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거야. 빨리 없어지래도 이러고 있어. 그것은 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에 담도 큰 여자가 있지. 이 험한 산 속 이 깊은 밤에 도대체 뭘 하는 여자이기에 이런 곳에서 혼자 짐승을 쫓고 있는 것일까. 숲을 벗어나가자 환한 달빛이 한 여자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여자는 장수만큼이나 큰 키에 아래 위 모두 흰옷을 입고 있었지요. 달빛에 보여진 탓도 있었겠지만 돌산장수의 눈에는 그럴 수 없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으흠 하고 기침을 하면서 돌산장수는 여자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뭘 하는 부인이기에 이런 곳에 와 있는 거요? 야밤의 사람을 놀라게 해 죄송합니다. 실은 전 백두산 신령님께 명을 받고 제 난군들 사람을 찾아 이곳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백두산 신령님의 명을 받고 왔다는 말에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산장수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그 난군들처럼 이 산 속에 있던 말인가요? 그렇게 듣고 왔더니만 첫 길이라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군요. 아니 이 산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신령님의 말씀에 흑산장수라고 했습니다. 돌산장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산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흑산장수, 돌산장수 두 사람밖에 없는 터인데 하필이면 왜 이 돌산장수를 제쳐놓고서 흑산장수를 찾는단 말일까요? 돌산장수는 볼에 화끈 지져진 것 같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여자를 내가 가로채야겠구나 결심했지요. 똑같이 산을 지키고 있는 두 장수 중에서 왜 자기를 밀쳐놓고 흑산장수에게 이 여자를 지정해줬는가 생각을 하니 그 백두산 신령까지도 미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돌산장수는 여인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반기는 채 했어요. 내가 바로 그 흑산장수요. 어서 내 집으로 들어갑시다. 돌산장수는 벌써 부부가 된 것 같은 흥분된 기분으로 여인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보시듯이 내 사는 형편이 이렇소. 하지만 옛말에도 한 말조도 찌워먹고 한 자배도 기워입으면 된다는 말이 있지. 부부사이란 뜻만 맞으면 되는 게지 꼭 논밭이 많고 노비를 많이 거느려야 되는 겁니까? 걱정 마셔요. 제가 흑산장군을 찾은 건 신령님이 배필로 정해주셨기에 따른 것뿐이지 처음부터 일신이 편하자고 온 건 아니니까요. 자기를 흑산장군이라 부르는 말에 돌산장수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그러나 한 번 속인 이상 끝까지 흑산장군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오. 앞으로 서로 의족해 살아가 봅시다. 그런데 매일 큰 몽둥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돌산장수는 그 여인을 만난 뒤부터는 하루도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그 여인이 너무도 좋아서 한 시각이라도 옆을 떠나기가 싫어서였어요. 둘째는 자기가 밖을 나가면 그동안의 자기가 흑산장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탈론할까 그것이 겁나서였어요. 때문에 한편에서 기이하게 생각한 것은 흑산에 있는 흑산장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흑산장수는 돌산장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게 돌산장수 계시나? 돌산장수 집을 찾아간 흑산장수는 싸리문 밖에서 크게 불렀지요. 여인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주 앉아있던 돌산장수는 벼랑감 부르는 소리에 두 눈을 등잔만하게 크게 뜨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왜 그렇게 놀라시오? 밖에서 누가 찾고 있지 않아요? 응 누군지 나가보고 오겠으니 당신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시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돌산장수였습니다. 흑산장수가 자기를 사실대로 돌산장수라 불렀으니 여인이 그 눈치를 채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은 돌산장수가 손님을 만나러 나간 새의 구멍으로 가만히 동정을 살펴봤어요. 남편은 밖에 찾아온 손님을 만나서도 몹시 당황해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집에 있으면서 왜 발걸음을 끊고 있었는가? 아니 아아 방에 누가 있는 모양 아닌가? 어 길 가던 사람이 잠시 쉬어가겠다기에 들어오게 했지. 섬돌에 놓여있는 신을 보니까 여자인가 본데? 아니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아니 그게 참... 돌산장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흑산장수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아 이 사람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면 귀신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흑산장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여인은 그제야 돌산장수가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엉큼한 사나이 여보 돌산장수라고 하던 손님이 당신을 보고 돌산장수라고 하고 당신은 손님을 보고 흑산장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셈이오? 뭐라고? 누가 그랬어?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신 속을 다 안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소. 그날 밤 돌산장수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여인은 흑산장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산장수가 자칭 흑산장수라 하기에 감쪽같이 속았다면서 가서 말을 했지요. 여인으로부터 내력을 전해들은 흑산장수는 우정을 배신해버린 돌산장수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인을 잃은 돌산장수는 그 여인이 흑산장수 집에 가 있는 것을 알고는 분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산장수는 큰 바위를 들고 가 흑산장수의 집에다 내 꽂았습니다. 내 아내를 도둑질해간 이 흑산장수 도둑놈아 너야말로 내 아내들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 가로챘으니 그냥 둘 수 없는 도둑놈이지 이래서 서로 욕설을 퍼붓던 돌사람은 끝내 싸움이 붙고 말았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산장수는 흑산장수에게 바위를 던지고 흑산장수는 흑산에서 돌산장수에게 흑산의 흙을 내던졌지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는 흑산의 흙이 돌산에 모여서 흑산이 되고 돌산의 돌은 흑산 쪽에 모여서 돌산이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필경 이 싸움에서 흑산장수 부부가 돌산의 돌에 맞아 죽고 말자? 벼랑간 허공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놈 돌산장수야 우리를 다 죽여놓고 너 혼자서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하면서 바위 한 개가 날아와 돌산장수도 그 바위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결국 처음과 달라진 것은 흑산의 위치와 돌산의 위치인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정승의 사위가 된 김감사 김정승하고 이 정승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벼슬도 서로 비슷한 때에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정승 자리까지 같이 오르게 되었지요. 김정승은 늦게까지 자식이 없다가 어렵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 정승은 이미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뒤늦게 딸을 하나 낳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정승 내 아들하고 이 정승 내 딸은 서로 동갑이지요. 그 전에 김정승하고 이 정승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게 이 정승 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먼. 글쎄 말이야 김정승 자네가 자식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돈도 맺고 해서 대대로 친하게 지내도록 할 텐데 그렇지 못해놔도 그게 늘 아쉽네. 그럼 이렇게 하세. 어떻게?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녀석들이라도 의형제를 맺어주고 딸을 낳으면 자매로 맺어주고 한쪽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쪽이 딸을 낳으면 우리가 사돈을 맺도록 하세. 좋은 생각일세. 이 정승은 김정승이 늦도록 자식을 두지 못해 그저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양쪽 집안에 아들과 딸이 태어난 겁니다. 김정승 내 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정승 내 딸과 혼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정승 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지요. 그래서 이 정승 내 아들들이 공부할 때 같이 하고 놀 때 같이 놀면서 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정승 내 아들 삼형제에 대해선 성격은 물론 다른 속내까지 다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김정승 부부가 갑자기 한 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김정승 아들의 나이는 겨우 열다섯 살이었어요. 김정승 집안은 금세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인들도 다 뿔뿔히 흩어져 버렸고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일가 친척 하나 없어 김정승 아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지요. 게다가 김정승은 재물에 욕심이 없던 사람이라 아들이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만 한 채 겨우 남았을 뿐이었어요. 김정승 부부가 죽자 이 정승은 딴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정승과 친했던 정으로 보아선 김정승 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처지였거든요. 더더구나 김정승 아들하고 자기 딸은 뱃속에서부터 약혼을 해둔 사이였지요. 그런데 막상 김정승이 죽고 나자 자신의 새 아들보다 더 똑똑한 김정승 아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김정승 아들한테 딸을 보내기는 더더욱 싫어졌지요. 그런데도 이미 양쪽 집안이 사돈 맺기로 한 것이 소문이 나 있는지라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딸을 불러 앉혔지요. 너도 이제 시집 갈 나이가 되었구나. 이 정승 딸은 수줍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딸은 김도령이 아주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도령이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딸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리 시집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비마압이다. 뭐라고요 아버지? 딸은 몹시 놀랐습니다. 음 내 말은 그러니까. 안 돼요. 저는 김도령한테 시집 갈 거예요. 사람들도 모두 제가 태어나자마자 김도령 색시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야 그렇지만 넌 좋은 밥에 고기 반찬도 입에 잘 안 맞아 못 먹는 앤데 김도령한테 시집 가면 맛있는 음식은 커녕 배를 고른 일을 밥 먹듯 해야 하느니라. 그래도 김도령한테 시집 갈 거예요. 네 고집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그 대신 혼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몸만 가거라. 혼수 없이 몸만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약속은 지켜야 해요. 김도령도 이해할 거예요. 허참 남의 눈만 없으면 그깐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인데. 이정승은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까워 못내 아쉬워했지요. 이정승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김도령은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색실하고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부모가 세상을 뜨자 이정승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부인 당신은 좋은 음식도 배가 불러서 못 먹었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이 많소. 군기를 밥 먹듯하니.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린 뱃속에서부터 정해진 짝인데 고생도 같이 나누어서 해야지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소. 물론이지요. 죽으라고 하면 내 손으로 죽지 못하더라도 죽는 신용은 할 수 있지요. 좋소. 그 정도 가고면 웬만한 어려운 일은 모두 헤쳐나갈 수 있겠소. 김노령은 아버지 때부터 쓰다둔 먹을 있는 대로 꺼내 부인에게 일렀습니다. 부인, 이 먹들이 다 다를 때까지 갈아서 진한 먹물을 한 동이나 만들어주시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이 김도령은 이 정승 집에 마곡간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마곡간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말을 몰래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말은 이 정승이 무척 아끼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도령은 아내가 하루 종일 갈아놓은 먹물로 말의 흰 털을 검은 털로 바꾸었어요. 백마가 감쪽같이 흑마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령은 일찍 이 정승 집으로 갔습니다. 이 정승 집은 난리가 났지요. 이 정승이 가장 아끼는 말이 없어졌으니까요. 김도령은 시체미를 떼고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내가 안녕했으면 이러고 있겠는가? 무슨 일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셨는지요? 이 정승은 말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도령이 빙글에 웃었어요. 극간일로 장인어른께서 근심을 하시다니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진즉부터 장인어른께서 타시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색깔만 검은색일 뿐입니다. 오, 그래. 어서 그 말을 끌어와 보게. 김도령은 나낸듯이 집으로 뛰어가 말을 끌고 왔습니다. 말은 이 정승을 보자마자 흰거리며 앞발을 들고 아른채를 냈어요. 이 말이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는 것 같구나. 네, 그럴 것입니다. 말도 자기가 태우고 다닐 주인은 보자마자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이 정승은 무척 좋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갑자기 대견스러워졌지요. 여봐라, 김서방 내 먹을 거 떨어지지 않게 하거라. 뗄감도 충분히 들여놓고. 그런 다음 김도령한테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김도령은 아무대고 감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리 보내달라고 했어요. 정승이면 감사 자리 하나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평양 감사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김도령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마침 평양 감사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리 가도록 해라. 김도령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비라도 오면 큰일이요. 어서 평양으로 떠납시다. 한편 이 정승은 사위가 가져온 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이 하는 짓도 어쩜 그렇게 없어진 말과 똑같은지 새로 길들일 일이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서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자라는 털이 하얀 거예요. 하루는 말을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말에 검은 색깔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 등에 닿은 바지 가랑이도 온통 새카매졌지요. 바지에 먹물이 들었으니 새카매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서야 이 정승은 깨달았습니다. 고얀놈 같은 이라고 내가 사위놈한테 속았구나. 김도량은 그새 평양에 이르러 감사벼슬을 살고 있었지요. 이 정승은 창피해서 하인도 못 부르고 포졸도 못 부르고 하는 수 없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서방놈이 나를 속였다. 당장 가서 잡아오너라. 큰아들은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 정승 부인은 그래도 사위가 걱정이 되어서 믿을만한 하인 하나를 몰래 평양으로 급히 보내 사위인 김감사에게 알렸습니다. 김감사는 이 정승이 언젠가는 자신을 혼내리란 걸 알고 있었지요. 마침 큰아들이 온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술담배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오로지 부모 효도와 조상 공경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하는 것만 국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며칠을 걸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관하에 들어가 김감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김감사가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김서방 어인일로 울고 있는가? 근처남 오시오. 방금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와서 고글하고 있소. 떠나올 때는 별일 없었는데 그새 돌아가시다니. 큰아들도 같이 아이고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평양에 뭐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길로 다시 한양집을 향해 떠났어요.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아이고 소리를 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상난 집치곤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방 문꼬리를 잡고서 더 큰 소리로 아이고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건가요? 김서방 잡아왔느냐? 아니요. 큰아들은 그때서야 자신이 김감사한테 속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정승은 혀를 끌끌 찼어요. 예끼 못난 자식. 이정승은 이번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꼭 잡아와야 한다. 이정승 부인은 이번에도 사위에게 얼른 소식을 알렸지요. 둘째 아들은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시에서 벗어난 이번 기회를 아주 좋아라 했어요. 김감사는 둘째 아들에게 알맞은 대책을 벌써 세워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평양의 대동강을 지날 즈음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김서방한테는 내일 가고 강가에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가야겠다. 마침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모가 따라주는 대로 술을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몹시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모는 부엌에서 자기로 하고 안방에서 자게 되었지요. 마침 주모의 남편은 장사를 갔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말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자더라도 우리 박간 양반이 안방에서 모르는 남정내가 잔 줄 알면 큰일 나는데 둘째 아들은 주모가 걱정하는 소리는 귀등으로 가볍게 흘려버리고 겉옷을 훌훌 벗은 다음 내 활개를 쫙 펴고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한잠 잘 자고 술이 깰 무렵이었습니다. 바깥이 소란스럽더니 주인 여자가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선비 안방 큰일 났소. 무슨 일이오. 바깥 양반이 지금 들어오는 길이오. 얼른 뒷방으로 가시오. 아니요. 문을 열고 나갈 수 없으니 우선 이 괴짜 안에 들어가 있소. 둘째 아들은 미쳐 겉옷은 주워 입지 못하고 속옷 차림만으로 괴짜 안에 웅크린 채 들어 앉았습니다. 주막집 남편은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씩씩 불었어요. 장사하러 나갔더니 재수가 없어서 다 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봤더니 아내와 갈라서야 서로 좋다고 했대요. 웬일인지 주막집 아내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쉽게 갈라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괴짜은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무가내였습니다. 다른 물건은 다 내주어도 괴짜만큼은 안된다는 거예요. 옥신각신 끝에 두 사람은 날이 밝으면 평양감사한테 가서 결론을 내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김감사는 괴짜을 보자 세몇이 웃음을 지었지요.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수 보고 큰 톱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괴짜을 둘로 정확히 나누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둘이 나눠가지면 공평할 것이다. 잠시 후 목수가 큰 톱을 가지고 나타나 괴짜 한가운데 대고 톱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괴짜 뚜껑 사이로 날카로운 톱니가 보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김서방 내가 여기 있네 날 좀 살려주오. 목수가 괴짜 뚜껑을 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김감사는 짐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창피해서 겉옷을 입는 둥 마는 둥하고 김감사 앞에서 도망쳐 버렸지요. 이정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러 내쫓은 뒤 셋째 아들을 불러 평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새 이 정승부인이 또 김감사한테 연락을 한 것은 물론이고 셋째 아들은 공부도 효도도 술, 담배도 관심 없고 오로지 신선들이 이 세상에 있나 없나 하는 것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양길에 신선들이나 좀 만나보고 오리라 생각했지요. 마침내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벤놀이하는 사람들이 꼭 신선 차림이었어요. 이것 또한 김감사가 다 이른대로 꾸민 차림들이지요. 김사방한테는 내일 가고 저기 신선들이나 한번 만나보아야겠다. 강바람을 기분 좋게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가십니까? 음 저기 신선들 만나러 간다. 너는 어디 가느냐? 신선들이랑 지내다가 잠깐 집에 좀 갑니다. 그래 너 몇 살이냐? 여섯 살입니다. 아이와 헤어져 정자 하나를 지나는데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가 버릇이 없구나. 얘 저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너 말고 누가 있느냐? 그 노인 말은 자기가 이 정승의 10대주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 미심쩍어 하자 이 시집안의 족보를 쫙 꿰는 거예요. 누가 무슨 벼슬을 하고 언제 죽었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나는 신선이 되어 살고 있노라. 그러면서 조그마한 병을 하나 꺼내 뚜껑을 딴 뒤 그걸 마시라고 했어요. 신선주다. 너도 마시고 신선이 되려무나. 내 소원이 신선되는 건 아니더냐. 셋째 아들은 자신의 속을 꿰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선주라는 걸 한 입에 마셨지요. 그런데 그게 아주 독한 술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술을 마시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 사이 그 노인은 셋째 아들의 새 옷을 벗기고 낡은 옷을 입혔지요. 그리고 머리엔 새하얀 색을 칠해 놓았습니다. 하루쯤 지났어요. 셋째 아들이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차림이 이상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머리카락은 새하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가까이서 남모르는 노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그새 잘 사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누구시죠? 옛날에 여기서 만난 적이 있는 여섯 살짜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셋째 아들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새 제가 오백살도 더 먹었소. 셋째 아들은 자신의 차림으로 보나 여섯 살짜리 아이가 늙은 것으로 보나 신선나라에 온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백년도 더 올랐다고? 그렇다면 김서방은 벌써 몇 번이나 죽었어. 헛고생하지 말고 집에나 가보자. 셋째 아들은 그 길로 한양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자기 아버지 닮은 노인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후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내가 신선나라에 갔다 왔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다. 그런데 네가 우리 옛날 아버지랑 많이 닮았구나. 내 조상들 이름 한 번 대보아라. 이정승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놈아 너는 아비도 몰라보느냐. 이정승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셋 모두 김감사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감사를 사위로 인정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선물 옛날에 가난하지만 재치가 넘치는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친한 친구의 맏아들이 장가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날 찾아가서 축하해주는 것이 도리겠지만 선비는 너무 가난해 당장 입고 갈 옷조차 변변치 못했습니다. 생각 끝에 선비는 축하한다는 뜻으로 선물을 보내기로 했어요. 선물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워낙 가난한 터라 별 다른 것을 보낼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선비는 마침 집에서 병아리를 깨려던 달걀 열두 개를 잘 싸서 사람 편에 보내며 이런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첫 며느리를 맞이한다니 얼마나 기쁜가 여기 아직 달게 되지 못한 닭 열두 마리로서 삶과 축하를 대신하네 항상 하늘처럼 둥글고 가득하게 살고 열둘이니 열두 달 내내 복을 받고 자손도 병아리만큼 많이 두게나 또한 그 병아리가 무럭무럭 자라듯 살림 또한 크게 번창하기를 비네 겉은 백옷 같고 속은 황금처럼 노란 것이니 옥으로 받아 황금으로 쓰기 바라네 선물과 편지를 받은 신랑의 아버지는 한없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열두 개의 계란을 돈으로 진다면 변변 차는 것이지만 이축하의 편지에 담긴 뜻은 크고도 깊구나 모름지기 이 편지를 갑으로 전하리라 신랑의 아버지는 곧 회답하기를 혼인 선물에 감사와 아울러 곧 술자리를 마련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몹시도 고마웠지요. 그 뒤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임금이 내려주는 비 옛날 옛날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전국 8도의 백성들이 난리를 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재물을 마련해가지고 신령한 산마루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비를 비는 기호지를 지냈어요. 그래도 하늘은 날마다 새파랗게 개어있기만 할 뿐 한 방울의 비도 내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강가로 나가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용왕님 역시 하느님과 약속이라도 하고 있는 듯 비를 내려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원안을 풀 곳이 없게 된 백성들은 마지막에 가서 그 불평의 화살을 임금님에게로 돌렸지요. 하느님이 우리의 애타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임금님이 제고시를 다 못하고 있는 소치야. 옳은 말이야. 임금님은 구중 궁궐 속에 편안하게 들어앉아서 맛난 음식만 먹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노는데 정신이 빠져있단 말이지. 우리 백성들의 아픈 가슴 속을 이해할 까닭이 없지. 맞아 임금님한테로 몰려가서 나리 가문대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백성들은 팔도에서 구름같이 모여들어 대괄의 주위를 뺑 둘러 쌌습니다. 상감마마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사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게 됐으니 저희들은 장차 뭘 먹고 삽니까? 뜻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태종임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들이야. 너무도 황급한 일이어서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허리를 굽히고만 서있자 태종임금은 더욱 화가 나서 발로 마루짱을 꽝 굴렀습니다. 내가 묻고 있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오. 그제서야 더 그렇게만 서있을 수가 없게 된 신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열게 되었지요. 상감마마 밖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상감마마께 비를 내려주십사 원하는 것이옵니다. 상감마마 백성들이 저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배고픔을 잡아낼 수 없으니 나라에서 비축해놓고 있는 곡관문이라도 열어 은혜를 베풀어달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만한 소리지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백성을 길러야 하는 것은 고을 수령들의 임무인 거야. 그래 저렇게 백성들이 나에게까지 와서 호소하도록 지방의 감사나 군수들은 뭘 하고 있었던고 고을마다 비축해놓은 곡식들이 없다고 하는 모양이옵니다. 화를 참지 못한 태종임금님은 또 한 번 마루짱을 쾅 굴렀습니다. 그래 곡식 한알도 비축을 해놓지 못하고 있었다니 그 많은 고을 수령들은 모두 그동안에 낮잠만 자고 있었더란 말이냐. 그러나 임금님으로서는 지금에 와서 그런 꾸지란만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라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심했지요. 내가 임금으로서의 덕이 모자라. 지금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나. 내가 진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으니 급히 부각산의 재단을 꾸며놓도록 하라. 임금님이 기우제를 지내시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백성들은 비로소 떠들기를 중단했습니다. 상간마마께서 백성들을 위해 진이 기우제를 지내시겠다니 너무도 황감하온 일이군. 신하들은 뒤딸린 태종임금님은 괴로운 것도 잊은 채 며칠이고 계속해 부각산으로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도 무심하고 냉정한 하늘이었을까요? 행여나 하고 구름이 끼일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한 점은 커녕 낮에는 명경알같이 개어있고 밤에는 별만 초롱초롱하게 떠있었지요. 아 하느님은 나의 덕없음을 꾸짖으시어 이처럼 애타게 비는 소원까지 물리치시는구나. 실망이 너무 커서였을까요? 귀하신 몸으로 연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했던 탓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비는 비대로 내리지 않는 가운데 태종임금님은 결국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상간마마 백성들이 저렇게 떠나지 않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상간마마 이렇게 병을 얻어놓으시면 장차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나 이까 상간마마 하늘이 이토록 비를 내려주지 않음은 상간마마 덕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상간마마를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큰 죄의 가품으로 아옵니다. 마마 께선 부디 마음을 부시고 일어나 주옵소서 그러나 태종임금의 병은 그들의 이런 사죄에도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점점 병이 무거워지기만 하자 태종임금님의 눈앞엔 온갖 망령 등이 나타나 괴롭혔지요. 여위여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너는 대체 누구냐 소위는 목이 타서 죽은 백성의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라도 목이나 죽이고 있게 어서 물을 주옵소서 그럼 얼굴이 새카매 있는 너는 어디서 온 귀신놈이냐 소위는 날마다 들판에 나가 꿇어 엎드려 비를 빌다가 죽은 귀신이 옵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시는 마마 께선 어서 비를 내리게 해주소서 임금 임금님은 고통을 고통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망한 것들 감히 누구의 앞이라고 이런 무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냐 냉큼 물러가지 들 못할까 그러나 잠시 물러났는가 싶으면 귀신들은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을 끌고 와서 임금님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호통칠 기운도 없어서 귀신들이야 무슨 짓으로 괴롭히든 태종 임금님은 완전히 목숨을 내맡겨 놓고 있는 참인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어요. 네가 백성 사랑하는 정성이 부족해 하늘이 시련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귀신들을 나무란다고만 해서 끝이 날 줄 아느냐 태종 임금님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병마에 시달려 쇄약해진 몸은 쉽사리 일어나지질 않았지요. 너무나도 기운이 다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태종 임금님은 마음속에 결심을 꺾지 않고 몇 번이나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간신히 한 줄기의 기운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늦게까지 간호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깊은 잠에 들어 있던 중전이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는 놀라 일어났지요. 중전이란 물론 임금님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이하시려고 그러시옵니까. 대답도 않고 헐떡헐떡 하고만 있는 것을 보고서 중전은 옆으로 가 부축을 하면서 다시 태종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누워계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날이 새기도 전인데 일어나 앉으시려 하옵니까. 날이 새는 대로 영의정을 불러서 궁전 뒤뜰에다 장작을 쌓아 올려놓도록 이르시오.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장작을 쌓아 무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부덕한 소치로 하늘도 나를 물리치고 있음이 틀림없소. 그래서 내가 셋으로 재물이 돼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사 호소하려는 것이오. 중전은 울며 불며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태종임금의 결심은 어느 누구도 꺾어낼 사람이 없어 날이 밝자마자 뒤뜰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상감마마 이것이 어이 된 일이옵니까. 목숨을 바쳐서 될 일이라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하겠사오니 부디 마음을 거두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고서 평일보다 일찍이 등청한 신하들은 임금님 앞에 울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태종임금은 들은 채 만채하고 모든 신하와 가족 그리고 국녀들이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천천히 장작더미에 걸쳐져 있는 사다리 간을 밟고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신하들 덜어 장작에 불에 붙이라 명령을 내린 다음 경건하게 장작 위에 꿇어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은 죄가 있어도 저 백성들은 죄가 없사오니 부디 살피시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자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데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일까요? 갑자기 구름이 모여 하늘이 깜깜해지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폭포같은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울음소리는 금방 환호소리로 뒤바뀌었어요. 그러나 반가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태종임금님은 그 비가 장작불을 닦으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태종임금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비를 내리게 한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위에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준 것은 태종임금님이 돌아가신 5월 초여를만 되면 해마다 꼭 비가 내리게 된 일이었습니다. 고 태종임금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담비라는 뜻으로 태종우라고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얼굴 없는 달걀귀신 옛날에 어느 날 이웃의 공능장터에서 장거리를 사가지고 오던 총각 하나가 탑사꼴 능선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무척 겁이 났습니다. 이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숲이 오거져 한낮에도 컴컴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므로 더 캄캄해져서 걸어가는 총각을 겁나게 했던 것입니다. 숲속이 고요한 가운데 새나 짐승들이 바스락하는 소리를 내어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총각은 장터에서 늦게 떠난 것을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떠났더라면 이렇게 저문 길을 안 걸어도 좋았을 것을. 총각은 겁이 안 나는 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에헴 에헴 하고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침 소리가 총각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는 없었어요.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는커녕 모르고 있던 귀신까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도리어 겁이 나기 시작하였지요. 갈수록 숲길은 어두워졌습니다.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인지 다람쥐들이 앞을 가로질러 달아나기도 하고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퍼드득하고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오늘 밤에 기어코 달걀귀신을 만나보게 될 게 아닌가. 마을의 늙은이들은 탑사꼴 능선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몇 번이나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야. 난 겁을 잔뜩 먹고 걸어오는데 아 뒤에서 내 옷자락을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소? 이 사람아 그 정도는 약과야. 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때 그 숲길을 지나오는데 아 벼랑간에 귀가 발척 장승 같은 놈이 나타나 이놈아 배가 고픈데 내 엿이나 한가래 먹으면서 가거라 하고 내 입에다가 엿 한가래를 들어넣어 주지 않겠나? 나중에 보니 그게 엿이 아니고 삭정이 나뭇가지더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뒤를 이어 머리에 떠오르자 온몸에는 땀이 흘렀고 지고 있는 짐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를 장사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귀신을 만나면 그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맞붙어서 승부를 내는 수밖에. 그렇지만 그런 귀신을 만나서 과연 내가 그만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재촉하던 총각은 문득 앞에 나타난 물체에 시선을 빼앗긴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 스무 걸음쯤 앞에 괴나리 보참을 진 어떤 노인 두 사람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나이들이 많은지 걸음걸이가 몹시 더디었습니다. 적의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귀신이 아닐까? 총각은 머리끝이 쭈펴태졌습니다. 다행한 일이라면 총각이 그 숲속 길을 거의 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환하게 길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급한 일은 앞에서 오고 있는 두 늙은이가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판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 싶어지니까 총각은 오싹오싹해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숨결이 고르지를 못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늙은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두 늙은이들은 어느새 자기의 등 뒤에서 컴컴한 숲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각은 또 한 번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 다음 걸어가고 있는 그 늙은이들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총각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두 분 노인네들 지금 이 시간에 그 길로 가면 위험해요. 죽게 된단 말입니다. 내 말이 안 들리세요? 그 속에선 도깨비가 나타나 사람을 해치니까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총각이 하던 말소리가 들렸는지 그 노인들은 잠시 멈춰서더니 이쪽으로 돌아서 걸어왔습니다. 역시 귀신은 아니었던 모양이지. 비로소 총각은 안심을 하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양주뿐이셨군요. 그런데 저 숲 속엔 도깨비들이 우글거려서 사람을 해치기가 일순데 어쩌자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걸음으로 그리로만 가고 있었습니까? 이 말을 마쳤을 때 두 늙은이가 한 걸음 앞까지 바싹 다가와 있는 것을 본 총각은 그만 지고 있던 지게를 벗어던지고 아악하는 소리를 치며 엎어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두 늙은이는 모두가 민둥민둥한 달걀 형체의 흰 얼굴뿐이므로 그 얼굴 안에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귀도 없는 괴상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얀 배옷에 하얀 머리털, 얼굴도 희고 손도 흰 괴물이 얼어붙은 장승같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총각이 집에까지 돌아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걀귀신을 본 그 찰나부터 혼을 빼앗겼으니 본인 자신은 더더구나 알까들기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마침내 며칠이 안 돼서 총각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런 불상사가 이 총각 한 사람에게만 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땐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마을의 양보잣 댁에서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어린 딸을 보내려니 자연히 시간이 늦어져서 탑사코를 향해 집을 떠날 즈음에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간 황혼역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모두 말을 타고 가고 앞뒤로는 시중을 드는 하인 몇 명이 따르고 있었지요. 탑사콜로 가는 능성길을 바라보니 숲은 이미 엷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얘야 너무 늦으면 저 숲길 지나가는 것이 불편하겠다. 말을 좀 더 빨리 몰아라. 신랑은 말 곧비를 잡고 있는 하인 마부를 보고 재촉했습니다. 그래 얼른 몰거라.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말이 걸음을 제게 떼어놓는 바람에 딸랑거리는 말방울 소리조차 신나게 들렸습니다. 일행이 숲길의 들머리에 도달했을 때 신랑이 마부더러 잠시 걸음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뱃속이 불편하구나. 신랑이 말에서 내려 길사포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행은 모두 저만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돌아올 만한 시각이 되었는데도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신랑을 불렀어요. 서방님 속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야. 이젠 나가. 신랑은 대답을 한 후 오띠를 고쳐매며 숲을 나왔지요. 그러고는 갈 길을 재촉하기 위해 신부 쪽을 돌아보는 순간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신부는 어디로 갔느냐 말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 정말 신부님이? 신부님이 어디론지 없어졌어 신부님을 찾아라 신랑과 하인들이 밤이 셀 때까지 숲속을 뒤잡았지만 신부는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숲속에서 나타난 달걀귀신에게 홀려간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요. 달걀같이 민둥민둥에 있는 그 얼굴판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없이 장승처럼 사람만 대하고 서 있던 그 괴물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장례가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탑사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이 탑사골 등선 숲 가까운 곳에다가 헛감만한 우두막 한 채를 지어놓고서 살고 있었어요. 흰 옷에 흰 수염을 들이우고 있는 형상이 꼭 도사 같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딸린 식구라곤 하나도 없이 혼자서 밥을 끓여 먹고 지내는데 언제나 책만 읽고 앉아있기 때문에 보낸 사람들은 그가 신선수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 틀림없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쓸쓸해서 저렇게 혼자서 지내는 거라고 말을 했지요. 또 그가 하나 있는 아들을 장가보냈다가 그 며느리가 행실이 부정해 시아버지를 꿰었던 관계로 동네에서 쫓겨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노인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노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우두막에 있는 게 보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도술 공부하는 책만 읽고 있었던 사람이니 반드시 하늘로 올라갔을 게야. 탑살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노인이 한을 품고 외로이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이 돼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지요. 그 중에 어느 말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해마다 도사가 없어졌던 그날쯤 되면 반드시 맑던 하늘도 껌껌하고 안개가 끼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된 도사의 소치임이 틀림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능선 숲길을 걷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까닭이 있나? 내가 한번 저 안개 속을 가보고 오지. 평소에 힘을 자랑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이 살고 있었던 오두막집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오두막집으로부터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얼굴 없는 달걀귀신 하나가 도사리고 앉아있더라 라는 말만 남긴 채 땅에 엎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누구든지 달걀귀신을 만나기만 한 사람이면 반드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꼭 그 옛날에 달걀귀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왕자의 붉은 장미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공주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공주를 돌아볼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공주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남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러울 따름이야.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이온나라 이집트의 왕자에까지 전해졌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왕자는 진주가 가득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말의 등에 싣고 여러 개의 성을 지나 공주가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공주가 사는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왕자는 곧장 공주의 성으로 달려갔지요.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답구나. 왕자는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진귀한 이 진주를 걸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보석 상자에도 그런 진주는 가득하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원해요. 공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자 공주는 별빛 같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붉은 장미예요. 아름다운 미모에 비하면 정말 소박한 바람이군요. 제가 반드시 붉은 장미로 이 성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왕자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붉은 장미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붉은 장미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시장에도 온갖 꽃들의 향기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정원에도 없었어요. 여봐라 대체 어디로 가야 붉은 장미를 구할 수 있느냐 분홍 장미와 흰 장미라면 있지만 붉은 장미는 없습니다. 아마 이 나라의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큰 소리까지 치고 나왔는데 붉은 장미 없이 무슨 낯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왕자는 온 나라를 뒤졌지만 끝내 붉은 장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던 왕자는 어느 커다란 성을 지나게 되었어요. 왕자는 하룻밤 자고 갈 생각으로 성 주인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지나가는 여행객입니다. 말이 지쳐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왕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어요. 왕자는 성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 안쪽에 온갖 신기한 꽃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왕자는 홀리기라도 한 듯 정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왕자는 정원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어요. 그 주변에는 흰 장미가 눈이 쌓인 것처럼 한가득 피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에 끈뻑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건 붉은 장미잖아? 왕자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붉은 장미 한 송이가 흰 장미 사이에 피어 있었던 겁니다. 왕자는 붉은 장미를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신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 붉은 장미를 가지고 어서 공주에게 돌아가야겠다. 왕자는 붉은 장미를 꺾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장미가 가지를 비틀더니 왕자의 손을 획하고 피해버리지 뭐예요? 왕자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붉은 장미는 약을 올리듯 요리조리 왕자를 피해 도망다녔지요. 하지만 왕자는 포기하지 않고 붉은 장미를 쫓아 온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숨이 차서 눈앞이 핑핑 돌 정도였답니다. 그 사이 붉은 장미는 왕자의 눈을 피해 쏙 숨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연못에서 큰 소리가 나며 연기가 솟구치더니 곧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올랐지요. 몽글몽글한 연기는 한 덩이 한 덩이가 뭉쳐져서 금세 커다란 모양이 되었답니다. 저... 저게 대체 뭐지? 왕자가 놀라 뒷걸음질하는 동안 연기는 커다란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거인은 커다란 덩치에 부리부리한 눈이 아주 무서웠지요. 내 이놈 감히 내 정원에 몰래 들어오다니 겁이 없구나. 게다가 내 소중한 붉은 장미를 꺾으려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쩌렁쩌렁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에 왕자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거인은 금방이라도 왕자를 집어삼킬 기세였어요. 왕자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지만 침을 꼴깍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화가 나셨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전 단지 사랑하는 공주님을 위해 붉은 장미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얼마든지 값을 치를 테니 제발 붉은 장미를 저에게 파십시오. 거인은 왕자의 말에 기가 차서 허두쌤을 지었습니다. 왕자가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를 파네. 자신에게 장미를 팔라고 하니 기가 막혔지요. 내가 붉은 장미의 값을 내겠다고. 여기 진주가 가득 찬 상자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제발 붉은 장미만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거인은 코웃음을 치더니 왕자를 자신의 보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엄청난 양의 황금과 보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거인은 큼지막한 진주를 꺼내들고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를 보아라. 네가 가져온 보물 상자보다도 더 크지 않느냐. 왕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인은 거인은 풀이 죽은 왕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탐스러운 과일이 열린 과수원으로 왕자를 데려갔지요. 거인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린 나무 뒤에서 붉은 장미를 찾아냈습니다. 만약 네가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한다면 이 붉은 장미를 주마. 풀이 죽어있던 왕자는 눈에 번쩍 뜨고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인님 붉은 장미만 주신다면 어떤 약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아하기는 아직 이르다. 만약 내가 공주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날이 저물기 전에 다시 이 정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거인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붉은 장미만 있다면 공주님은 반드시 저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 왕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얻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운 법이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 거인은 왕자를 타이르며 성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약 공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내 정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멋진 얼굴이 말의 머리로 변해버릴 거야. 왕자는 말의 곧비를 꽉 움켜쥐고 거인에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공주님은 저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왕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었지요. 자만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해. 거인은 거듭 왕자에게 충고를 했지만 왕자는 들은 채 만채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왕자는 보지런히 말을 달려 공주가 사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님 붉은 장미를 구해왔습니다. 당당하게 성 안에 들어간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성 안에 붉은 장미가 가득 했거든요. 벽에도 기둥에도 온통 붉은 장미 투성 이었습니다. 공주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주는 붉은 장미를 한아름 품에 안고 말했지요. 실은 왕자님이 떠난 뒤 한 그루 큰 배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붉은 종이로 만든 장미를 잔뜩 씻고 왔지요. 하지만 공주님 제가 가져온 것은 진짜 붉은 장미입니다. 왕자가 붉은 장미를 내밀었지만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제 그 붉은 장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종이 꽃은 진짜 장미보다 훨씬 근사하거든요. 보세요. 물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아름답게 피어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구한 붉은 장미인데 종이 꽃다위와 비교를 하다니. 성을 나온 왕자는 화가 난 채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왕자는 어느 연못가에 말을 세우고 목을 추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왕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길쭉한 얼굴에 우뚝 솟은 귀 두껍고 큰 이빨과 뻥 뚫린 콧구멍 왕자의 얼굴이 말의 머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제야 왕자는 거인과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뒤늦게 발걸음을 재촉해보았지만 이미 해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왕자는 씩씩거리며 거인의 성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며 성안을 뒤져도 거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당장 나오세요. 제 얼굴을 돌려달란 말입니다. 거인은 어느새 왕자 앞에 나타나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느냐. 왕자는 거인이 나타나자 싹싹 빌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 모습을 원래대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붉은 장미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왕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마음이 약해진 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지요. 얼굴을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된다면 본래의 모습을 대착해 될 것이다. 귀하게 얻은 붉은 장미로도 얻을 수 없는데 무엇으로 진정한 사랑을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왕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거인에게 물었지요. 사랑은 값진 물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언제 어디서나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정성껏 상대방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왕자는 거인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인님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거인은 흐뭇해하며 왕자를 창고로 데리고 가서 마법의 칼과 나팔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왕자는 거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다시 긴 여행을 떠났어요. 거인과 헤어지고 정해진 곳 없이 떠돌던 왕자는 어느 성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많은 도적들이 나타나 성을 빙 둘러 쌌지요. 오늘은 이곳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자 성문을 부서라. 왕자는 거인에게 받은 마법의 칼을 뽑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어서 물러가라. 죽기 싫으면 비켜라.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겁도 없구나. 도적들이 달려들자 왕자는 마법의 칼을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왕자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큰 바람이 불어 도적들이 집단처럼 날아가 버렸답니다. 남은 도적들은 벌벌 떨며 무기를 던지고 손살같이 도망쳤어요. 성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민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지요. 하지만 왕자는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미처 하기도 전에 훌훌 떠나버렸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왕자는 넓은 초안에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길 한가운데서 덜덜 떨고 있지 뭐예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겁니까? 저기 사자가 상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두려웠지만 얼른 용기를 내어 마법의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사자는 칼에서 나오는 큰 바람에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와락하고 왕자에게 달려들었지요. 왕자는 재빨리 사자를 향해 마법의 나팔을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자의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렸어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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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에게 왕자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상인들은 왕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보참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틈에 다시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왕자는 그렇게 몇 달을 정차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주가 사는 성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어떻게 하면 공주님이 진심으로 날 받아줄 수 있을까? 왕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에서 가장 큰 보석 상점으로 갔습니다. 이 진주를 드릴 테니 저에게 보석으로 목걸이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왕자는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기술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공주에게 보냈습니다. 목걸이를 받은 공주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 했지요. 공주가 지금까지 본 목걸이 중에 가장 아름다웠 거든요. 이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 구나. 누가 만들어서 내게 선물한 것이냐. 보석 상점에 새로 들어온 젊은 일꾼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구나. 어서 내게 데려오너라. 공주의 부름을 받은 왕자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비록 얼굴이 이렇게 변했지만 공주님은 내 진심을 꼭 알아주실 거야. 다음 날 왕자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공주가 기다리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환한 미소로 왕자를 환영해 주었지요. 당신이 이 목걸이를 만든 불렀답니다. 얼굴에 천을 걷고 가까이 와주세요.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 뒤집어 쓰고 있던 천을 벗었습니다. 공주는 왕자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요. 저런 괴물이 목걸이를 만들었다니 저자와 이 목걸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왕자는 결국 병사들에게 붙들려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자는 성에서 쫓겨난 뒤 나라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요리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어요. 1년 후 왕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공주에게 선물했지요. 왕자의 요리를 먹은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있다니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분명 멋진 사람일 거야. 공주는 신하들에게 요리를 만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자는 이번에야말로 공주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공주는 이번에도 소리를 치며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너처럼 흉측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성에서 쫓겨난 왕자는 조용히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심한 열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이 모두 찾아왔지만 공주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요. 이 소식은 떠돌아다니던 왕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숫을 써서라도 공주님의 병을 고쳐야 해. 왕자는 밤잠도 자지 않고 며칠 동안 온 나라를 뒤진 끝에 치료 방법을 아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나이가 너무 많아 도저히 성까지 여행할 수가 없었지요. 왕자는 고민 끝에 의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왕자는 치료법을 익힐 수 있었지요. 왕자는 그 길로 성으로 돌아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왕은 의심스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왕자에게 치료를 맡겼습니다. 왕자는 며칠 동안이나 밤을 새며 공주를 치료했지요. 왕자의 정성어린 치료 덕분 이었을까요? 공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또 고개를 돌리며 날 쫓아내시겠지. 이런 몰골로 다시 공주님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아. 왕자는 공주가 건강을 되찾자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성의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말의 머리를 한 사람이 저기 왕자는 당황해서 마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나를 쫓아오는 것이냐.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왕께서 공주님을 치료해준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병사 중 하나가 낙타의 등에 실린 커다란 가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자는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조심스럽게 가마 감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왕자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마 안의 선물은 바로 공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공주는 그윽한 눈빛으로 왕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왕자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곁에 서있던 병사가 말했지요. 어서 공주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희는 당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도적들과 맞서 싸웠고 상인들을 위해 무서운 사자도 물리쳤지요. 당신은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머리를 한 괴물일 뿐입니다. 왕자가 다시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젖자 공주가 말했어요. 이제껏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늘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의 목숨까지 구해주었어요.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불이 저를 용서해주시고 아내로 맞아주세요.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공주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왕자는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세요. 얼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공주가 깜짝 놀라 외치자 왕자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원래의 얼굴로 돌아온 왕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공주를 안고 주변을 빙빙 돌았지요. 왕자의 진심이 마침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왕자의 마법이 풀렸던 겁니다. 며칠 후 왕자는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주가 사는 성부터 이집트까지 모든 길을 아름다운 붉은 장미로 장식했지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노래를 부르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거리의 장미처럼 가시를 딛고 사랑을 피워낸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기름장수 소금장수 옛날에 배짱 도둑한 소금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금장수가 주막에 들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막 뒤 고개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잡아먹는 다는 거였지요. 고개를 넘으려거든 여럿이 징과 꽹과리를 쳐야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 거요. 소금장수 는 주막 주인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벌건대 낮에 뭐가 무섭다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다음번에 때려눕일 거요. 소금장수 는 큰 소리를 치고 혼자 고개로 갔지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들 때였습니다. 소금장수 앞에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소금장수를 한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기름장수가 나타나자 호랑이는 기름장수마저 꿀컥 삼켰지요. 기름장수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호랑이 뱃속에 떨어졌습니다. 뱃속에는 먼저 들어온 소금장수가 앉아있었어요. 여기가 지옥이요 극락이요 호랑이 뱃속이라오 나는 기름장수인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소금장수요.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캄캄하니 불이 나 켜보시오. 소금장수 말에 기름장수는 등잔을 꺼내 기름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 바람에 등잔이 엎어져 호랑이 뱃속에 불이 나고 말았지요. 앗 뜨거 호랑이는 기겁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불에 타 죽을 지경이었어요. 호랑이는 헐레벌떡 강가로 달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홍수다! 이제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소금장수가 말했습니다.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뿌립시다. 그럴 듯하오 댄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몹시 따가울 거요. 소금장수는 호랑이 뱃속에 소금을 듬뿍듬뿍 뿌렸습니다. 앗 따가워! 호랑이는 배가 쓰리고 아파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다 뱃속에 있는 것을 모두 토해내기 시작했지요. 그 바람에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보따리를 찾아 둘러매고 서둘러 도망쳤답니다. 놀란 호랑이는 그 길로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을 기다린 공주 먼 옛날 인도 남부의 작은 나라에 똑똑하고 잘생긴 데다 마음씨까지 고운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아티였어요. 아티의 아버지는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점치는 법을 배웠는데 어찌나 똑똑했던지 열여섯 살 무렵에는 아버지보다 점을 더 잘 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도 제법 실력을 쌓았으니 내 미래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구나. 아티는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티는 점을 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여덟 살이 되면 내가 죽는다고? 당황한 아티는 몇 번이고 다시 점을 쳐보았지요. 하지만 매번 결과는 같았답니다. 열여덟 살까지는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아티는 큰 슬픔에 잠겨 몇 날 며칠을 씨름씨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티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기로 했답니다. 그래 남은 날들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 거야.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 부모님이 정말 슬퍼하실 텐데 아티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래 술래의 길을 떠나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아티는 부모님에게 술래를 떠난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티는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어서 이웃 나라인 비자야나가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흥겨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티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이 나라의 공주님과 대신의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다네. 지금 대신의 집에서 잔치가 열려 백성들에게도 음식을 준다하니 가서 배나 불리고 가시게. 배가 몹시 고팠던 아티는 사람들을 따라 대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자 눈꺼풀이 스레르 감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은 쉬지 않고 걸어 무척 피곤했던 터였거든요. 아티는 잠시 베란다 구석에 누웠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티는 어떤 남자의 말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필 하필이면 오늘 발작이 일어날 게 뭐야. 내가 이 결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거 다 망치게 생겼네. 그 남자는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아들의 병이 들통나서 이 결혼이 깨질지도 몰라. 집안에서 한참을 중얼거리던 남자는 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한 구석에 낯선 산의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너 넌 누구냐?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치에 왔다가 잠시만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 버리는 바람에 뭐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화를 내며 소리치는 남자는 공주의 신랑이 될 사람의 아버지 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자야나가르 왕국의 대신 이었지요. 대신의 호통에 아티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점건 대신은 갑자기 아티를 불러 세우더니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군. 게다가 내 아들과 비슷한 또래야. 대신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티의 나이와 체격이 자기 아들과 비슷해서 아티를 아들 대신 결혼식에 세울 생각을 한 겁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결혼식에서 내 아들 대신 신랑 노릇을 좀 해주게. 대신의 부탁에 아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됩니다. 나 나 가루만이야. 나 가루만 발작을 일으킨 내 아들 대신 신랑 노릇을 해주면 된다네. 대신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큰 상을 내릴 것이지만 거절하면 아티를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티는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나라 이 나라에서는 첫째 날의 결혼의식이 무척 중요하다네. 그 의식이 무사히 끝나면 설령왕이라고 해도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없지. 대신 자네는 하룻밤에 가짜 신랑 노릇이 끝나면 이 나라를 떠나주게. 아티는 어쩔 수 없이 대신의 말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성대양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흰 말을 탄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길을 나서자 악사들은 요란하게 음악을 연주했고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첫째 날의 결혼의식이 끝난 뒤 공주와 아티는 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아티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멋진 외모뿐만 아니라 선하면서도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 정말 마음에 들었답니다. 신이시여 이런 멋진 신랑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티도 아름다운 신부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주가 진짜 내 신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눈을 뜬 아티는 공주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대신과의 약속 때문에 더 꿈을 댈 수 없었지요. 아티는 아쉬운 마음에 종려나무 잎사귀에 산스크리트어로 시를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주가 잠에서 깨자 선물로 주었답니다. 아티는 공주에게 둘째 날의 결혼의식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서둘러 대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말대로 잘 따라주어 고맙네. 여기 돈을 받게. 대신은 아티에게 큰 돈을 주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가마에 태워 바라나시 근처 지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티는 그곳에서 다시 바라나시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요. 둘째 날의 결혼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지요. 드디어 어제와 똑같이 멋진 차림을 한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신랑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공주는 한눈에 신랑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 저 사람은 어제 만난 내 신랑이 아니야. 신랑과 신부는 둘만 조용한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신랑을 시험해보기 위해 질문을 던졌답니다. 어제 제가 내드린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공주의 뜬금없는 질문에 대신의 아들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구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오. 대신의 아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럼 그 산스크리트어로 써주셨던 시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 또 뭐지? 대신의 아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식은 땀을 흘렸답니다. 그때 공주가 벽에 걸린 칼을 재빠르게 낚아채서 대신의 아들에게 겨누었어요. 넌 넌 누구냐 누군데 어줍잡게 내 신랑 노릇을 하는 거지 어찌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대신의 아들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티가 바라나시로 술래의 길을 떠난 것까지도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칼을 거두고 말했어요. 원한다면 왕의 사위 즉 이 나라의 후계자인 척해도 좋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넌 나의 신랑이 아니고 난 너의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음 날부터 공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주는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리고 값비싼 장신구도 모두 빼버렸어요. 또 맛있고 기름진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푹신한 침대가 아닌 딱딱한 땅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의 진짜 신랑을 돌려주십시오. 공주는 고행을 하며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왕과 왕비가 딸을 불러 울었지만 공주는 담담히 대답 했습니다. 지금은 제게 그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아티는 대신의 집을 떠난 지 한참 뒤에 드디어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티는 하루도 빠짐없이 겐지스강에 나가 기도를 했답니다. 신이시여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공주님이 행복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티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지요. 아티가 연애 때처럼 강에서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에 아티는 그만 돌계단 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바로 그날 비자야나가르 왕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 구석에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하던 공주에게 시바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주여 고개를 들라 공주의 눈에서 기쁨과 놀라움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너의 진심과 정성을 다한 고행이 감동에 또다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노라. 신이시여 제 소원은 단 한가지입니다. 제 진짜 신랑을 돌려주십시오. 좋다. 내 진짜 신랑을 돌려보내주겠다. 시바신은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공주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시바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주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공주는 기쁜 마음에 궁궐로 달려가 왕과 왕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이곳으로 오는 큰길에 술래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쉬는 모든 술래자에게 종려나무 잎사귀에 적힌 시에 대해 물어보라고 해주세요. 공주는 바라나시로 술래의 길을 떠난 진짜 신랑이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왕과 왕비는 곧바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주의 말대로 준비하게 했답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시바신은 신과 인간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선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지금 당장 비자 나가루 왕국 공주의 진짜 신랑을 돌려보내주게 그건 아니되옵니다. 공주의 남편은 오늘 겐지스 강가에서 죽은 아티이기 때문이지요. 아티의 운명은 18살까지 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선인의 말에 시바신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주에게 경솔하게 약속을 했구나. 시바신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번 내뱉은 말을 취소할 수는 없었지요. 시바신은 선인을 시켜 아티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티가 마치 긴장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하게 눈을 떴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겐지스 강으로 들어가서 흑투성이가 된 몸을 깨끗하게 씻었지요. 아티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과 왕비의 명령으로 지어진 순례자들을 위한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묻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어떤 관리가 아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이 종려나무 잎사귀에 적힌 시에 대해 아십니까? 아티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이자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구나. 관리는 아티가 시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비자연화가로 왕국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아티를 가마에 태운 뒤 몇 날 며칠을 달려갔답니다. 아, 이제 내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겠구나. 아티는 가짜 신랑 노릇을 했던 것이 들통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마침내 비자연화가로 왕국에 도착한 관리는 아티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이었고 아티의 눈앞에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가 나타났어요. 공주는 아티의 얼굴을 지그시 살펴본 다음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진짜 신랑이 맞군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그러자 아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공주님 저도 무척 그리웠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왕과 왕비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자신을 속인 대신과 대신의 아들에게 벌을 내렸지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공주님 덕분입니다. 아티는 공주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티와 공주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왕이 아티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다 들어줄 것이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부모님을 모셔오게 했어요. 얼마 뒤 아티와 공주님은 성대학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왕의 진짜 사위가 된 아티는 정성껏 부모님을 모시고 열심히 나란힐을 돌보며 공주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통화 사이좋 오누이 먼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새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늘 멀리 나가 있었지요. 새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매일매일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아직도 염소에게 먹이 안주고 뭐하니 이빨래 다 하면 청소도 깨끗이 해놓는 거 잊지마.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밥이 모자라다며 오누이를 굶겼지요. 가엾은 오누이는 매일 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오빠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숲에 가서 살자. 그럼 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다음날 오누이는 날이 밝아 오기 전에 재빨리 집을 떠났답니다. 하루종일 들판을 걷고 자갈밭을 지나 커다란 숲에 들어갔지요. 오누이가 숲을 헤매는 동안 날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오누이는 속이 빈 커다란 나무 안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누였답니다. 이튿날 아침 오누이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습니다. 전날 너무 많이 걸은 탓에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무척 말랐지요. 시원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오빠와 여동생은 손을 잡고 샘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새어머니는 오누이가 도망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뒤를 쫓아와 숲속의 모든 샘물에 마법을 걸었지요. 사실 새어머니는 무서운 마녀였거든요. 이 숲속의 샘물에 입을 대는 순간 너희는 바로 산짐승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못된 새어머니는 오누이를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오누이는 샘물을 찾아 숲속을 한참 헤매 었습니다. 오빠 저기 오누이는 멀리서 샘물을 발견하고는 신나게 달려 갔지요. 그런데 오빠가 막 샘물을 떠마시려고 할 때 였습니다. 샘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나를 마시면 무서운 호랑이로 변합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 오빠를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오빠 마시지 마 그 물을 마시면 호랑이로 변한대. 그럼 나를 잡아먹고 말 거야. 오빠는 화들짝 놀라서 물러섰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샘물에서 나는 소리는 여동생에게만 들렸습니다. 오누이는 목이 마른 것을 꾹 참고 계속 숲길을 걸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또 다른 샘물을 발견했어요. 와 물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 빨리 마시자. 그런데 이번에도 여동생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마시면 늑대로 변한다. 놀란 여동생이 또다시 오빠를 말렸지요. 왜 그래 샘물을 마신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오빠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마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끈질기게 말리자 어쩔 수 없이 참았답니다. 그래 다른 샘물을 찾아보자. 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다음번에는 꼭 마셔야겠어. 얼마 뒤 오누이가 세 번째 샘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동생에게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마시는 사람은 사슴으로 변해요. 오빠 안 돼 그 물도 마시지 마. 놀란 여동생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오빠는 이미 두 손에 샘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오빠는 그만 어린 사슴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여동생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슴이 된 오빠도 여동생 주위를 맴돌며 슬퍼했지요. 한참 뒤에야 오렘을 그친 여동생은 금실로 짠 끈을 주머니에서 꺼내 사슴의 목에 메워주었습니다. 걱정마 오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둘은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기 아무도 살지 않나 봐. 갈 곳 없는 오누이는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뭇잎과 이끼를 모아 사슴에게 침대를 만들어주었어요. 둘은 그곳에서 숲속 열매를 먹으며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다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동생은 예쁜 아가씨가 되었어요. 오빠인 사슴도 늠름한 어른 사슴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사냥 대회를 열었어요.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숲에서 말입니다. 뿌리 멋진 사슴과 털이 아름다운 여우를 잡아 왕께 바쳐라. 고요했던 숲속에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도 덜그럭 덜그럭 들려왔지요. 늘 집안에만 있던 사슴은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하나 봐 나가게 해줘 금방 돌아올게. 사슴은 늘 밖에 나가 맘껏 달리고 싶었지만 여동생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안 돼 오빠 위험하단 말이야. 연애 때처럼 여동생이 말렸지만 사슴도 오늘만큼은 질 수 없었습니다. 제발 날 좀 내보내줘. 더 이상 못 참겠소. 사슴이 끈질기게 조르는 통에 여동생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저녁 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문을 세 번 두드리면서 오빠야 문을 열어줘 라고 말해. 그런 문을 열어줄게.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사슴은 숲속을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사냥꾼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고 말았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냥꾼이 사슴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이야 멋진 사슴인데 저 녀석을 잡아 왕께 바쳐야겠다. 사냥꾼이 뒤쫓아오자 사슴은 수풀 속으로 재빠르게 숨었습니다. 한참 뒤 사냥꾼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나서야 수풀에서 조심조심 나왔지요. 사슴은 얼른 집에 돌아가 문을 세 번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가슴 졸이고 있던 여동생은 문을 열고 사슴을 힘껏 끌어안 닫았답니다. 이튿날도 사냥 대회는 계속되었어요. 아침 일찍 대회를 날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사슴은 또 졸라댔지요. 오늘도 무사히 돌아올게. 사슴이 계속 고집을 피우자 여동생은 하는 수 없이 또 허락했답니다. 대신 사냥꾼이 있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런데 사슴이 오두막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였습니다. 사슴은 전날 자신을 쫓던 사냥꾼의 눈에 뛰고 말았어요. 목에 금색 끈을 묶은 사슴이다. 어제 그 사슴이 분명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사냥꾼은 계속 사슴 뒤를 쫓았습니다. 사슴이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사냥꾼은 사슴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사슴의 다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슴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두막집에 문이 열리고 여동생이 나왔어요. 오빠 다쳤네. 여동생은 깜짝 놀랐지요. 어 얼른 들어가자. 그런데 사슴을 끝까지 쫓아온 사냥꾼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사슴이 말을 하더니 깜짝 놀란 사냥꾼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답니다. 여동생은 숲에서 약초를 구해와 사슴의 상처에 붙여주고 밤새 간호했어요. 여동생의 정성 덕분인지 다음날 사슴의 다리는 금방 나았답니다. 이제 다리도 다 나았으니 다시 나가서 뛰어볼까? 또다시 사냥대회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자 사슴은 몸을 들썩이기 시작했지요. 안돼 오빠 너무 위험해 하지만 사슴은 고집을 꺾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동생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전날에 그 사냥꾼에게 다시 발견이 되었지요. 사냥꾼은 단숨에 왕에게 달려가 사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슴을 쫓아라 그러나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왕은 안내를 받아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집에 도착한 왕은 사냥꾼이 일러준 대로 문을 세 번 두드리고 말했답니다. 오빠야 문 열어줘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이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왕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숲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마치 요정 같구나. 왕은 아름다운 여동생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겁이 나서 얼른 안으로 숨었어요. 왕은 조심스럽게 여동생에게 다가가 손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비단으로 만든 옷만 입고 맛있는 음식만 먹게 해주겠소. 여동생은 다정하고 잘생긴 왕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 하지만 전 사슴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걸요. 그러자 왕은 사슴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뒤 왕의 신하들이 사슴을 데리고 오자 모두가 함께 숲을 떠나 성으로 갔답니다. 성에서는 곧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동생은 아름다운 왕비가 되어 사슴 오빠와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왕자의 붉은 장미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공주를 사랑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붉은 장미도 돈으로 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공주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성급하게 거인과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공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왕자는 머리가 말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의 모양을 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왕자는 진심을 다해 공주에게 구애를 하였고 결국은 본래의 멋있는 왕자의 모습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말의 얼굴을 한 상태로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